인터넷에 있는 발음 테스트 그런 것도 있어요? 아 그런 거 있어요? 막 수사슴 이런 건가? 저 ㅅ 발음은 진짜 안 되거든요 어디에 있어요? 어디에 치면 돼요? 지금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데 알려주시면은 아 경찰청, 경찰청, 경찰청 이런 거? 아 그거요? 경찰청 이런 거요? 아 그런 건가봐요 이거 글씨가 작은데 보여요? 확대를 해볼까요? 난이도가 일자리가 이거라고? 잠깐만요 이거 보여 드리고 싶다 난이도 일이 완전 어려워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 난이도 일이 아니야 이게 난이도 일이에요 여러분 차프프... 차프포푸킨과 차스... 치스차코푸... 너무 어려워 이게 어떻게 별 하나짜리야? 너무 어려워 이거 지금 글씨가 작은데 이쪽으로 보는 게 낫잖아 네네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제가 시작을 시작을 외쳐드릴게요 아 제가 한다고요? 저는 괜찮아요 발음 교정 하셔야죠 쉽다고?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같아요 저처럼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한번 전 한글을 잘 못 쓸 거 같고 영계고 시작 시작 차프포푸친과 차스차코푸는 라흐 마느... 나루 마... 나호... 아니 안 보여서 그래 나호 마니노푸의 피아노... 콘첼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음악과 아니 잠깐만 이거는... 일본어냐고 반응이... 발음 테스트가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그래 진짜... 어... 인공... 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저랑 좀 안 맞는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밑에 거 살짝 보여주시겠어요? 이건 쉬운 거잖아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네 해주세요 콩깍지들의 콩깍지는 칸콩깍지인가 안 칸콩깍지인가 칸콩깍지이면 어떨까 꼭 간 콩깍지인게 어떤 야상 요까진 거에요? 이게 뭐야 이거? 이거 노래 가사 아닌가요? 이게 어려워요? 난 이건 그냥 할 거 같아요 이거 홍합이랑 왕방방이 너무 힘들어요 홍합이 왜?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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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은 왜? 해주세요 잘 할 거 같아 네 한번 해주세요 응가? 네 애자 속 사진 속 그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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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방 장방 장방 일본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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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자 속 사진 사진 속에 에자 속 사진 속의 엣자? 그런 상황이었어요 홍합chnak 붕카 홍합 유튜브 가끔 잘 건져 흐흐흫 오늘 영상감을 좀 건진 거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